바쁜 현대인에게 좋은 TOP5 간편 음식, 바쁜 생활 방식의 싱글을 위한 편리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 상위 5가지 아이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구하기 쉽고, 조리가 일체 또는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건강과 웰빙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섭취 방법은 그대로 드시거나 요구르트나 시리얼에 첨가하여 섭취하세요. 이유는 바나나는 빠른 에너지원이고, 칼륨이 풍부하며 소화를 돕습니다. 효과는 혈압을 조절하고 빠른 에너지 공급을 제공하며 심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혼합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입니다. 섭취 방법은 생으로 먹거나 구워서 섭취합니다.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추가해도 좋습니다. 이유는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효과는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 관리를 돕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섭취 방법은 일반 또는 과일과 함께 먹습니다. 스무디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효과는 소화 건강, 뼈 건강 미근육 유지를 지원합니다. 네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섭취 방법은 뜨거운 물이나 우유로 빠르게 준비하세요. 풍미를 위해 과일이나 견과류를 추가하세요. 이유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며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효과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며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섭취 방법은 그대로 드시거나 토스트에 바르거나 샐러드에 첨가해 드세요. 이유는 건강한 지방, 섬유질, 비타민 E와 샤아 풍부합니다. 효과는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영양분 흡수를 돕고 피부 건강을 촉진합니다. 참고로 이들 제품은 모두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혹시 오트밀이나 아보카도의 간편 구입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간편 퇴장으로 냉동 등의 형태로 판매되어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 구매가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